으악, 또 재소다! 이걸 먹으면 키가 쑥쑥 클 텐데 자, 한 입 먹어보렴 에이, 하나도 안 컸잖아요 그럼 힘이 세지는 토마토 주스는? 토마토는 정말 싫어요! 여러분이 심쿵을 한번 수확해 볼까요? 우와, 카인 콩은 엄청나게 큰걸? 야채 농사를 해보는 게 어때? 흥, 난 채소 싫은데 그럼 넌 영원히 당첨되지 않겠구나 이런, 엄청난 비밀을 말해버렸어 채소 당첨 채소 당첨? 쉿! 채소 중에는 당첨 채소가 섞여있어 그걸 먹으면 키가 커지거나 힘이 세지면서 엄청 멋있어진대 너도 도전해봐, 어쩌면 멋있어질 수도 멋있어져? 내가? 맛없어 계속 먹어, 많이 먹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고 아무 반응이 없는데 이런, 카인, 저기 좀 봐 키 커지는 콩은 에이미가 당첨된 것 같아 그럼 나는 아직 길이는 많아, 토마토는 어때? 토마토? 토마토는 힘이 세진대 이번에는 꼭 당첨될 거야 안녕, 어린이들 저런, 토마토는 제임스씨가 당첨된 것 같아 그럼 나는... 어깨가 넓어지는 채소는 주방장씨 수염이 자라는 채소는 중창단 아저씨들이 당첨됐어 으아, 나 빼놓고 다 당첨됐어 카인, 채소를 계속 골고루 먹는다면 언젠가 당첨될 거야 나 꼭 당첨돼서 멋있어 질게 엄마, 브로콜리도 주세요 어머나, 채소가 되는가 봐 딜리야, 정말 고맙다 약속하신 물건이 준비되셨죠? 앞으로도 애용해 주세요 왠지 키가 더 큰 것 같은데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야